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무늬주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DH 모델입니다. 이 차량 정말 좋은 차들이 많아요. 오늘 새로 들어온 차량 그리고 이번주에 새로 들어온 차량 전부 다 제가 지금 바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경기도 수원에 있고요. 현재 지금 보유 매물이 무려 182대요. 정말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새로 들어온 차량만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모델 먼저 볼게요. 아직 사진이 많이 없어요.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깨끗하죠? 매입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와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내부도 깔끔하고 옵션도 후서커텐 반자율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다 있습니다. 차선이터까지 없는 게 없네요. 1240만원 프레스티지 등급 24만 7천키로 그리고 15년식입니다. 와우 성능장관 보시면 두 쪽 교환되어 있고요. 외반 두 개 이쪽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 미세니유는 없네요. 좋습니다. 와우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일단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옵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24만키로 탔지만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꿀매물이죠. 가격 대비 꿀매물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주행거리가 좀 나오네요. 28만키로 이 차량도 9월 20일에 갖고 온 차량이에요. 1090만원 저는 이 차는 가격은 너무 착해서 마음에 들지만 주행거리가 28만이라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대형차니까 물론 40만까지 탈 수 있지만 그래도 28만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보통 대형차 같은 경우는 35만키로까지 타면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추천 안 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1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9월 20일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11만 9천키로 주행거리 괜찮죠. 그리고 15년식입니다. 1790만원 완전 무사하고 누유가 없는 차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멋진 블랙휠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보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엔진 룸 깨끗하죠. 어허 이 부분에 약간의 튜닝이 좀 있네요. 하지만 앰비언트까지 있네요. 어허 좀 만졌군요. 이 차량 좋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옵션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뒷좌석 쿠서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다 있네요. 이 차량 그래도 시트 자체는 깨끗한 편입니다. 뒷좌석도 깨끗하네요. 성정관 보시면 이렇게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자 불법 튜닝은 되어 있지 않아요. 튜닝은 있지만 적법입니다. 그리고 미세누이는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저는 추천드릴게요. 이 차량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진이 없는 차량들은 제가 소개를 못해드리고요. 사진이 없는 차량들은 지금 입고 대기중인 차량들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차량 1499만원 이 차도 한번 봐볼게요. 사진이 약간 흐리죠. 흐리지만 자 그래도 보니까 18만 킬로 16년식 모델이고 그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미세니오가 없네요. 오 괜찮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499만원 프리미엄 등급 그리고 이 차량은 미션을 교체했습니다. 13만 킬로 대에 미션을 교체하고 지금 5만 킬로를 더 주행했어요. 와우 시트의 상태 깨끗합니다. 일단 미션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미션이 새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 차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후석 커텐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2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석 커텐 옵션 들어가고요. 와 내장체 진짜 깨끗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오고요. 블루링크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 있습니다. 좋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수출형 모델이네요. 수출형 1370만원 15년식이고 16만 6천 킬로입니다. 전방에 보시면 반자율이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개 교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옵션 확인해 볼게요. 자 볼게요. 뒷좌석에 약간 다르죠. 국산차와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반자율 차선이탈 축구방 감지기 옵션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메모리 2단계가 올라갑니다. 사이드 커텐이 있고요. 시트의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타이어 트레이드 좋습니다. 80% 정도 남아 보이고요. 썰루프까지 있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수출형 원하시는 분 추천드릴게요. 수출형으로 사셔도 되는 분 일단 가격이 연식 대비 수출형은 좀 싼 편이기 때문에 괜찮죠. 나름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960만원 새로 들어온 차량이죠. 모던 등급 4륜구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정색 바디 좋네요. 시트의 상태 보세요.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 9월 18일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24만키로 주행거리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오 괜찮죠. 4륜구동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 7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컨트롤러도 깨끗해 보이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드그레인 들어가고요. 일단 외관은 너무 깨끗하죠. 960만원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하죠. 좋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교체가 있었네요. 단순교환 어허 사고는 없습니다. 후드 프론트 펜다 라데이터 까지 교체가 있었어요. 자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이 차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운행하는 거 지장 없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18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D 프리미엄 등급 자 그리고 검정색 바디입니다. 전방에 보시면 반자율이 있네요. 좋습니다. 메모리 2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매입했고요. 그리고 반자율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이탈 있고요. 블루링크 시스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반자율이 있죠. 9월 15일에 매입하고 그리고 지금 매입했을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라 약간 흐립니다. 하지만 시트 상태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보시면 깨끗한 편입니다. 주행거리가 좋으니까 이 차는 무조건 제가 추천드릴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은 어떤 차일까요? 새로 들어온 차량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000원 새로 들어온 차량이죠. 이 차도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온 차량들 15년식이고 7만 킬로 AWD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 검정색 바디입니다. 검정색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루링크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더 기능 그리고 동승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워크인 들어갑니다. 공조 시스템 그리고 하이페이스 룸밀러 들어가고요. 블랙박스까지 뒷좌석의 공간 깨끗하죠. 이 정도면 2,900,000원 일단 가격이 좀 괜찮죠. 그리고 보시면 주행거리가 좋아요. 주행거리가 이 차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고는 전혀 없었고요. 미세느일도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죠. 밤차 볼게요. 다음 모델은 1,2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에 가져온 하얀색 바디입니다.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 1인 신조 모델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성능 점검 보시면 두 개만 교환이 있었네요. 휀다 교환 그리고 도어 교환 그리고 사고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미세느일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합격 그리고 옵션 볼게요. 옵션 시트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깨끗해 보이죠.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았네요. 조금 아쉽죠. 그리고 헤드오프 디스플레이 파워 트렁크 어라운드 뷰까지 다 있습니다. 와우 네 가지 옵션이 다 있네요.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까지 있고요. 후소커텐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블루 링크 시스템 좋네요. 있을 건 다 있네요. 1,299,000원 그리고 1인 신조 와우 이 차량 괜찮네요. 22만 킬로 운행할 때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22만 킬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은 1,870만원인데요. 모던 등급입니다. 이 차량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성능 점검을 보고 성능 점검지를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어허 이쪽에 보시면 U자가 두 개가 있네요. U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니죠. U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닙니다. 자 미세느위는 전혀 없고요. 보시면 어허 그렇지만 약간의 이쪽 부분에 윈도우 모터 쪽에 분량이 하나 있네요. 어허 이 부분은 좀 수리를 저희가 해드릴게요. 수리를 해드리고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리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밑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해놓은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은 수리를 파고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없네요. 다른 건 없어요. 사고로 들어가진 않아요. 자 사고위력은 없습니다. U자는 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이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진 않아요. 렌트위력은 있습니다. 자 1870만원이고 15년식이고 97,000km 모던 등급 그리고 시트가 베이지 시트라서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전동이 들어갑니다. 썰루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워트렁크까지 있습니다. 파워트렁크가 있어요. 등급은 모던이지만 좀 특이하죠. 파워트렁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던 등급에 썰루프랑 파워트렁크가 들어갔네요. 놀랍죠? 그리고 베이지 시트가 있고요. 좋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은 또 새로 들어온 차량 볼게요. 자 바로 이 차입니다. 1500만원 9월 12일에 가져온 새로 들어온 차량입니다. 1500만원 16년식이고 9만km 이 차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시트 깨끗하죠? 자 앞좌석 시트 단점은 타이어가 좀 많이 달았죠? 성정은 볼게요. 아 이쪽은 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사면 안 돼요. 이러는 건 안 돼요. X표시가 무려 3개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좀 충격이 큰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먹은 거예요. 부등호 표시로 이렇게 이건 패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은 바로 2차입니다. 1730만원 완전 무사하고 프리미엄 등급 주행고리가 일단 좋습니다. 12만km 그리고 시트의 상태 그리고 이렇게 앞좌석 옆좌석 타이어 트레드 70%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 커튼도 있네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모델 그리고 블루링크가 추가된 모델이죠.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버 모드 기능 1730만원 그리고 사고는 전혀 없었네요. 미세누도 전혀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네요. 깨끗하네요. 1730만원에 팝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익스쿨시버 등급이네요. 380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1인 신조 모델입니다. 1860만원 16년식이고 10만km밖에 안 탔어요. 검정색 바디입니다. 시트 뒷좌석 괜찮죠? 앞좌석 모습 타이어 트레드 블랙 휠이네요. 협석 커튼 있고요. 블루링크 시스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오고요. 썰루프 위쪽에 있습니다. 썰루프 어라운드 뷰 있네요. 이 차는 어떤가요? 성정관 보시면 완전 무사하고 렌트 위력 없고 미세누도 없고요. 1860만원에 팝니다. 이 차도 추천드립니다. 블랙 휠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2490만원 9월 11일에 가져온 모델입니다. AWD 프리미엄 등급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 반자율이 됩니다. 16년식이고 9만키로 와우 일단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이죠. 그리고 실내도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보시면 블루링크 시스템 들어옵니다. 그리고 멋진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오고 파워트렁크 까지 있어요. 이런 모습들 마음에 들죠? 사이드 커텐 헤드업 디스플레이 도 있고요. 옵션이 지금 다 들어왔네요. 보시면 반자율 까지 풀옵션이죠. 거의 풀옵션 너무 좋은데요. 2490만원 성능점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 2490에 팝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1670만원 모델입니다. 이 차량 AWD 프리미엄 등급 15년식이고 와우 주행거리 너무 짧은데요? 그리고 검정색 바디입니다. 성능점검 볼게요. 사고가 전혀 없었네요. 그리고 미세니유도 전혀 없습니다. 괜찮네요. 이 정도면 와우 좋네요. 이 정도면 합격이죠. 11만키로 와우 암레시트가 깔끔하네요. 멋진 고급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타이어 트레드 와우 90% 이상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내비는 9인치입니다. 그리고 멋진 후속 커텐 좋네요. 와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좋은데요. 1670만원 4륜구동이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와우 옵션도 괜찮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금방 팔릴 것 같아요. 다음 차량 볼까요? 하지만 완전 1140만원 1140만원 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 차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1만km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00만원 추가한 모델입니다. 이 차량 어떤 걸 추가했을까요? 이렇게 블루링크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오토홀드 드라이버 모드 기능 그리고 이렇게 모습 깨끗하죠. 그리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추가한 거죠. 그리고 반자율까지 들어갑니다. 좋네요. 반자율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는 차량 1140만원에 팝니다. 렌트 이력 없었고요. 헤드업 단순기업만 있었습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누도 없습니다. 이 차 괜찮네요. 제가 볼 때는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일단 반자율이 되기 때문에 반자율이 되는 차가 1140만원 고작? 와 이 정도면 너무 싸지 않나요? 이 차도 금방 팔립니다.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DH 차량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에 가져온 차량은 전부 다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새로 들어온 차량은 제가 빠른 속도로 바로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차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